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야기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간단하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달러 48센트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도 역시 517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 매출을 한 10억 달러 정도 상회하는 수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부문이 25% 넘게 성장을 했고, 클라우드 부문이 예상치도 역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긍정적인 실적이다라고 봤는데, 지금 주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3% 넘게 지금 3.7%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문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그래도 시장의 예상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줬는데도 떨어집니다.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이면요. 지금 주가가 경기 회복 기대감을 선 반영을 하고 있었다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모든 숫자들이 경기 둔화 사이클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실적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지금 액티브 블리자드 같은 것들을 지금 매수를 하는 그런 M&A를 하는 그냥 큰 일도 있고 그러니까 82조예요. 굉장히 큰 M&A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자금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전해지는데 사실 M&A가 발표하는 날 FTC에서 어떤 인수합병에 대한 지금 가이드란을 내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상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 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시간의 거래에서 좀 펼쳐지고 있어서 좋은 실적 발표하고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간의 거래의 마이크로소프트를 확인해봤고요.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계속 가니까 진짜 봄은 오는가 출레 불살충인가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FOMC 끝나야 돼요. 그다음에 한국 장에 가장 영향을 미칠 미국 경제 지표는 금리 인상 횟수가 아니라 이번에 나오는 1월 달 고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다 지나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고요. 지금 2년 동안 코스피 추이를 보면 지금 작년도 6월 25일에 최고치 3300을 한번 우리가 돌파한 다음에 사실 2021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부터 뭐가 됐냐면요. 증시 하락 조짐이 나옵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 이하를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720까지 지금 어저께 끝났는데 이게 사실 바닥이 2780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지선을 지금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것이 어떻게 들어올지를 분명히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진짜로 일촉즉발의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을 보시면 미국 장이 참 재미있게 움직였어요. 하루에 5% 하락을 만회하는 1988년 이후에 5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거 반등이 됐겠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 1시간 동안에 지금 기관들이 막 들어가서 했다고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 전형적인 하락 장세의 징조입니다. 그렇죠. 지수가 5% 빠졌는데 그걸 만회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럼요. 이렇게 5%를 한 번 장 중에서 만회한 후에 어떤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면 나스닥이 한 달 동안 평균 5.6% 하락을 합니다. 그날 움직인 만큼 한 달 동안 그대로 갑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 2,600을 찍는다면 조금 우리가 사실 포트폴리오라든가 현금 비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같은 데는 91%에 2,166개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기관이 좀 버팀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역할이 지금 한계가 올 거고 지금 대형 이벤트입니다. FOMC하고 NG 앤솔 상장 이후까지는 진정세니까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현금 비중 지금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금 비중은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매도해봐야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장을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주가는 대부분 장세가 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버블이 깨지는 거냐. 그래서 버블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법필지수 요새 법필지수 잘 안 쓰고 M2 광희의 통화 개념으로 씁니다만 지금 2021년 말 기준으로는 법필지수가 123이에요. 100 넘으면 과열이거든요. 그런데 금융위기 때 보면 130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많은 거품에 대한 간별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이 1 이하인 기업수가 얼만큼 가느냐. 그다음에 유동성 회수 시그널이라든가 또 우리나라는 특히 특별하게 부동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임대료하고 매매가격 상승률 차이라든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이런 것들이 징시 거품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하기 힘드시잖아요. 여기에 이상 징조가 나오는 순간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은 자산 시장이 버블인가 아닌가까지 그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사고 다발 구반이라고 생각하시고 현금 보유 좀 늘리시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계속 빠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하고 사고 다발 구간에서 우리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